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김지윤 기자, SGI 서울보증 대표이사 유광열, 이 비대면 채널 경쟁력을 제거하고자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GIM을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SGI 서울보증의 새로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GIM은 기존 애플리케이션과 비교할 때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 금융권에서는 선도적으로 카카오 및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해 보험 가입이 가능해 이용 고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카카오페이를 통한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 수단도 다양화했다. 어려운 보험 용어를 쉽게 풀어서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서류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오시아 기술에 최신 AI 기술을 더해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SGI 서울보증 홍보 담당자는 지난해 8월 디지털 시대에 맞게 회사의 상품 운용 체계를 미리 개편했다며 개편된 디지털 상품 운용 체계를 바탕으로 SGIM에서 일부 모바일 전용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SGIM의 모바일 전용 상품 사중은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해 가입할 경우보다 최대 15%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한편 SGI 서울보증은 기존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도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또한 일정 기간 병행할 예정이다. 유광열 SGI 서울보증 대표이사는 SGI 서울보증의 디지털 혁신 지향점은 고객과 가까워지는 혁신으로 고객의 디지털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SGIM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급변점으로 앞으로도 SGI 서울보증은 고객이 편리한 고객이 주인공이 되는 디지털 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www.수직.co.kr